열 박목철 영순이라면 깜빡 죽는다. 순백의 세계에 누가 터치를 할까? 영은 불변의 수 하나를 더해봐야 십일일 뿐 아무리 애써도 지울 수 없는 수 영이다. 하늘의 수에 땅의 수가 힘을 합쳐 십진법을 만들고 합쳐진 조화를 보고 행복한 착각에 빠진 인간의 역사란다. 하늘의 수를 대체할 이진법이라나 컴퓨터 누름의 손가락이 바쁘다. 기다 아니다 흑백 논리 다시 바벨탑을 쌓으려는가 아기도 손가락으로 새는 십진법 정녀 버리는가 정녀 버리는가 경고가 영은 불변의 수 semantic 성장돈을 놓지 성장돈을 놓지